아니 뭐라고? 9월달에 이어서 10월달도 한달 더 연장이 되었다고? 거기다가 독감까지 플러스 알파? 보험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감사합니다. 보험왕의 애치생명, 9월달에 고당대통, 운수세통, 각각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500, 통풍진단비 500만원,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고혈압 환자들은 직계된 통계체에 의하면 약 1200만 명이 진단을 받고 있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 600만 명 이상,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고 또한 통풍 같은 경우는 거의 80-90%는 남성분들이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당연히 무서운 질병이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험사에서는 200만원, 300만원밖에 주지 않았는데요. 무려 500만원, 5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대상포진과 통풍진단비까지 각각 5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애치생명, 한 달 더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이라는 면책기간이 있고요. 1년 이후에 당뇨 같은 경우는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바로 진단비가 나오고요. 물론 병원 서류, 특히 의사소균서나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대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1년 지난 시점에서 180일 치료, 특히 약을 복용하셔야 의사소균서와 아니면 초진차트를 제출하시면 5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진단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통풍과 대상포진은 가입 즉시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면책기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년 미만 시 진단을 받았으면 50%인 25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1년 이후부터는 100%인 500만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당대통 많은 분들 9월달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각각각각각 500만원이기 때문에 총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묻고 더블루가 한시력으로 H 손보사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시력으로 한 달간 판매가 되는 대상포진 300만원, 통풍 진단비 200만원 거기다가 플러스알파로 독감 진단식 100만원, 단돈 15,000에서 2만원 사이로 표준형 기본체적 건강체 혹은 유병자보험에서 탑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유병자보험에서는 독감 진단비가 5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가 되지만 그래도 H생명에서는 고당대통, 표준체만 가입이 되고 유병자보험은 없어요. 하지만 H 손보사에서는 표준체, 유병자보험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신 분들은 대상포진 300과 통풍 200, 독감 100만원 저렴하게 실속형으로 15,000에서 2만원 사이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H 손보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고혈압과 당뇨, 좀 더 진단비, 그리고 좀 더 높은 한도를 원해 하신 분들은 기존에 판매가 되었던 것처럼 H생명, 오락나비 한 마리가 하네 여기로 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고당대통 각각 500만원씩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표준형 보험비나 보니까 기존에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진단받은 사람들 가입이 안 되고요. 먼 오래전에 10년, 20년에 진단을 받았던 분이거나 혹은 고혈압, 당뇨, 약을 드신 분들은 대상포진과 통풍 진단비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개로 같이 가입하면 혼합설계, 고혈압, 당뇨 500만원씩 각각, 독감 100만원 거기다가 대상포진은 무려 500만원, H생명, H손보 300만원 합의 800만원까지 대상포진 진단비를 아주 두텁게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통풍 같은 경우는 일단은 H생명 500만원, H손보 200만원, 합의 7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고장대통, 거기다가 독가지, 성인 만성질환, 특히 이 5대 항목 넣어들었기 때문에 고혈압 500, 당뇨 500, 대상포진 800, 특히 대상포진은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대상포진은 칠 수 있고 가성비 좋게 하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통풍은 남성분들이 의외로 많이 걸리는데요. 통풍 진단시 700만원, 그리고 겨울철 앞으로 다가왔어요. 독감, 인플루엔자, 진단시 무려 100만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있게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원하시면 위 연락처로 연락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고당대통 묻고 떠보러 갈게요. 독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독수리, 오영재, 만세!